여기서 돌아가는 거야 지금 응 그렇지 뽀돌이 어딨어 뽀돌이 어딨어 뽀돌이 어딨어 어디 뽀돌이 뽀돌 뽀돌 뽀돌이 일로 와봐 니가 이쪽에 있어야 했구나 조명을 여기서 받아야지 뽀돌아 꽃이랑 놀아봐 꼭 먹어봐 우리 뽀돌이 그렇지 우리 뽀돌이는 다 먹어 뽀돌아 이리와 뽀돌아 내 말은 진짜 안 들어 뽀돌 뽀돌 뽀돌이 이리와 간식 줄게 일로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 저게 봐 휩 여메 그 바리깡 중에 얇은거 촘촘한거 말고 굵은거 6mm인가 암튼 그런거 있잖아 그걸로는 깎아도 되지 않나? 털을 속까지 속과내는게 아니라 겉에만 그냥 긴거만 쳐내는걸로 갈속 더워지는데 어떻게 아 아 아 아 아